서늘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제5호 태풍 다나스까지 북상하면서 바닷가 상인들은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철을 맞아 인파로 북적거려야 할 경북 동해안지역 해수욕장은 한산한 모습이고 주말마다 외지 관광객들로 인산 이내를 이뤘던 포항죽도시장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태풍이 포항을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면서 동해안 펜션과 호텔 등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해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크게 낙담하는 모습입니다.